독수리가 날아가지 않고 왜 한 점을 중심으로 빙빙 돌까요? 날아가지 독수리가 왜 한 점을 중심으로 계속 돌까요? 내가 먹을 거 먹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구체적인 단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느낌은 오지만 독수리가 날아가지 왜 계속 이렇게 빙빙 돌까요? 괜찮으세요? 대답하셔도 먹이를요 잡으려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랑 어른들은 왜 이렇게 동물의 양국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74시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 그 동물의 양국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 뭘 먹고 그걸 봐야지만 봐요 제가 아주 우연하게 봤는데 독수리 특집편 나왔었어요 전에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오늘날 카메라맨들 대단해요 카메라맨들은요 그 밀림이나 정글에서 다람쥐나 토끼 같은 조그만 동물을요 클로즈업 해요 슈욱 땡겨요 토끼나 다람쥐 눈을 딱 잡았습니다 먹는 거를 그리고 나서는 카메라를요 수백 미터 상공에 띄워요 슈욱 땡기면요 그 수백 미터 상공에 있는 독수리 눈을 잡아내요 빡빡빡빡빡 빡빡 깜짝 놀랍니다 카메라맨들 대단하자고요 빡 잡아내요 제가 내셔널 졸업 그래픽 채널 직접 본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독수리가요 먹이를 봤어요 근데 바로 안 내려갔어요 먹이를 봤어요 다람쥐나 토끼를 봤어요 뱀 같은 걸 봤어요 안 내려가요 먹이를 보면서 돌아요 여러분 그때 사용되는 히브레가 뭔지 아시겠어요 라카프예요 독수리는 먹이를 보자마자 내려가서 잡지 않고 먹이를 결정해요 그 다음에는 먹이를 보면서 계속 돌아요 자 왜 돌까요 왜 라카프 할까요 독수리가 완벽하게 잡으려고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내가 하늘의 왕자야 내가 독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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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요 때를 노린다 완벽한 기회를 절대로 실수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때 라카프 쓰는 것이에요 두 번째예요 헬리콥터가 밀림이나 정글을 위해서 날아가지 않고 왜 계속 이렇게 라카프 할까요 여러분 밀림이나 정글은 위험한 거 아세요 거기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적들이 그러면 안 보여요 포 같은 걸 쏘면 떨어진다고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가 왜 날아가지 않고 한 점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빙빙 라카프 할까요 왜 먹이요 착륙 착륙하거나 아니면 아우를 수색하거나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카프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주어에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요 뜻이 있는 것이라고요 마지막 어미 달기 자기가 알을 낳았어요 아 근데 왜 돌려 왜 돌려 정신사납게 여러분 그 안에는 병아리는 얼마나 정신사납겠어요 이렇게 돌리면 얼마나 안 하고 계속 돌리면 얼마나 정신사납겠어요 그래서 아마 병아리같이 날 때 놀아낸지도 몰라요 왜 돌릴까요 왜 돌릴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 양계장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30년동안 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권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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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히브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미 달기 자기가 난 알을 뽕 자기가 난 알을 가슴에 품고 돌린다라는 히브료가 있는데 정말 어미 달기 알을 돌리나요 제가 여쭤봤어요 30년동안 전통적인 방법을 하는 양계장 권사님이세요 아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진짜 돌린대요 근데 이렇게 정신사납게 돌리는게 아니라 여기다 품고 날개로 한번 쭉 치면요 이게 조금 들어간대요 며칠동안 돌리는지 아세요? 그걸 품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며칠 아세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21일동안 품어요 21일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거는요 어미 달기 그 알을 24시간 품어요 그리고 먹이를 먹을 때 하루에 한 3, 4번만 움직여요 그 알을 떠나요 그리고 알이 부호할 때가 되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러면 문제 그대로 24시간 동안 알을 떠나지 않아요 먹이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24시간 동안 한 3, 4일에서 4, 5일은 계속 돌려요 천천히 마지막 때 되면요 부호할 때가 되면 움직이지도 않아요 물도 안 먹어요 24시간 동안 락하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권사님 그러면 어미 달기 자기가 낳은 알을 가슴에 품고 왜 돌릴까요? 그랬더니 권사님 대답은 이거 있었어요 모르지 내가 닭이 안 와서 모르죠 근데 권사님 대답은 이거 있었어요 본인의 경험상 본인이 이 30년 경험상 어미 달기 자기 어미의 체온을 알 표면 골고루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한쪽만 익으면 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어미의 체온을 어미의 사랑을 알 표면 골고루 전체에 주려고 돌리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그게 납득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사용되는 히브레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기억해달라고요 락하프 그게 락하프의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잘 보세요 태초의 하나님의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락하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락하프 하신대요 자 뭐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 헬리콥터 박 자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낙하프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것일까요? 눈으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 한 3분의 2가 저한테 눈으로 말했어요 나 뭐 어떻게 하라고 가서 이렇게 찔러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설교식으로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말씀하셔도 된다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턱대고 성경 믿는 게 제일 바보라고요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요 이단에 제일 잘 빠진다고요 하나님 지금 락하프 하세요 독수리 헬리콥터 닭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과 계획 없이 그냥 도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사도라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자 락하프 뭐 하시고 계신 걸까요? 예? 지켜보고 계세요? 오 이렇게 지켜보고 좋아요 또 구체적으로 또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계획하고 계세요 아 어떻게 만들까? 아까 자매님이 독수리 할 때 했을 때 말씀 제가 기대했었는데 사실 자매님이 아까 독수리 할 때 기억나세요? 독수리가 왜 락하프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실수하고 싶지가 않다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하고 싶은 건가요? 실수하고 싶지가 아무거예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창조를 잠깐 멈추세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계속 생각하세요 그리고 계획하세요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이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실 때 즉흥적으로 아무 계획이나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하시다 뭐 일주일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똑같아야 돼요 그분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면 전지하시다면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시나 한 달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나 그 결과는 똑같아야지만 돼요 만일에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결정하시면 답이 A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 생각했더니 답이 또 달라졌어요 B예요 아고 틀렸어 한 달 동안 생각했더니 또 C예요 일련을 생각하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하시다면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고 창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창조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창조하셔도 절대로 실수가 없으세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전지하시기 때문에요 그냥 막 만드셔도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드셔도 똑같아요 달, 별, 해, 사자, 기린, 코끼리 똑같아요 그런데 1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잠깐 창조를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내가 실수하고 싶지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이 계속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든 결과물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에 생각하셨다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나는 인정하고 일수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은 안 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얘를 생각하셨다고? 얘를 생각한 작품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하시고 창조하신 것이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 분인지 몰라요 하여튼 목사님 제가 한번 잠깐 하나님이 조용택 목사님을 창조하려고 이제 계획하신 거죠 처음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용택 목사를 여자로 만드십시다 여자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안 돼요 조용택은 여자가 안 됩니다 보는 사람도 생각해 주셔야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남자로 되나? 그러면 임주의 된한테 장군으로 가리십시다 안 됩니다 아마 성령님이 막으셨겠죠 안 돼요 캐나다 벤쿠버 갈릴리 단위목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성별 목사님이 태어난 때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셔서 가장 완벽한 때에 창조하셔서 보내셨겠죠 그걸 암인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드신 것은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드신 것이 실수가 아니다 인정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자로 태어난 것은 저주했었어요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했었어요 항상 여자가 태어나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 했었어요 에이 뭐라도 달고 나오지 집안이 재수없게 또 여자야 아니요 그건 거짓 메시지예요 그건 정말 거짓이에요 누가 오늘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니면 부모님에게 전화할 수 있다면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엄마 엄마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정말 실수 아니야 엄마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정말 존귀한 일이야 죄송합니다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 진리를 못 들었어요 여자로 태어난 것은 재수없는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요 내가 이때 태어난 것 내가 이때 캐나다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실수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생각하셨다 깊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셨다 아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걸 인정해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의 계획이 있으셨다 실수하지 않으셨다 그걸 웬만큼 인정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걸릴 것은 그러면 눈은 눈! 눈 좀 찢어주시지! 꼭 내가 손을 대야 돼? 아 왜 처음에 만들 때부터 좀 제대로 하지 왜? 꼭 내가 왜 손을 대게 하냐고? 꼭 코 좀 높이지 왜 흙이 없었나? 물론 지금 이미 이미 의학의 힘을 빌리신 분을 정지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견눈 줄 알지 마시라고 지금 이미 의학의 힘을 빌린 분은 제가 절대 정지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부르심이 있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다 그건 인정하는데 우리한테 인정하시고 지금 눈은 좀 찢으시지 코를 좀 높여주시지 생각해보세요 그럼 눈 얼마나 찢어주시면 감사할 거예요 코를 얼마나 높여주시면 그때 감사하실래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셔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에 막 성령의 불로 확 해주세요 눈을 다 2cm 찢어주셨어요 2cm 빡 지금 우리가 예배 끝나서 2cm 큰 눈으로 나가보세요 벤쿠버 난리 납니다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어떻게만 감사하실래요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도 사춘기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되게 사춘기 때 뭐가 오는지 아세요? 자기 신체에 불만이 와요 저는 보지 마세요 제 몸에 신체에 불만이 딱 왔는데 다리로 왔다고 해요 다리가 짧은 거예요 그렇다고 고개를 그렇게 끄덕이 입히는 어쩌고 난 너무 짧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가요 저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처럼 빠진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 따라서 중학교 1학년 여름때부터요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저는 제 다리를 치면서 기도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지만 장로님이 모두 19분이셨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불 끄고 기도하면 장로님 19분이 제 뒤를 지나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웅이는 중학교 1학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다리를 치면서 쟤 정말 크게 되래요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학교 1학년이 자기 다리를 치면서 그러면서 제 뒤를 지나다니더라고요 제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겠냐고요 목사님이 무슨 기도 제목을 나눠도 나는 그냥 네 다리야 다리야 1년 내내 기도했다고요 1년 내내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신 걸 제가 느꼈다고요 어 이거 하나님인가?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이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지웅아 너 다리 짧아서 불편하냐? 어 근데 제가 어린 나이 중학교 2학년 나이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다리에 핸드캡이 계신 분이 계셨어요 왜? 근데 제가 거기서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너무 버릇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걸 생각해서 아니요 하나님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웅아 걸어다닐 때 엉덩이만 땅에 안 끌리면 됐지 뭐 그어마저 그 그래서 내가 아 그렇지 엉덩이만 안 끌리면 아멘! 제가 그 이후로 기도 안 했다고요 저는 정말 그때 제가 아멘 하면요 다리가 쑥 길어질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때 제 키가 168이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169.5에요 1.5cm 지켰어요 아멘하고 1.5cm 아니 바뀌지지 않더라고요 보기 힘드세요 저?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나 만족감을 살려고요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요 옷을 한 번도 이 허리대 안에 넣고 다니는 적이 없어요 항상 제 엉덩이를 가리고 길게 힙합처럼 막 이렇게 다녔다고 해요 왜요? 그걸 가리고 싶었다고요 근데 제가 그 기도 드리고 안에 넣었어요 어때요? 아 괜찮아 혹시 불편하세요? 난 괜찮아요 난 만족하면서 살려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 이 모습 그대로? 난 감사면서 살려고요 아 깜짝이야 여러분 그 눈, 코 하나님 이해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한두 명을 창조하시네요 한두 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생각해보세요 너무 힘드셨나 봐요 수십억 명을 만드셨더니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야 가브리엘 오늘은 100명을 동시에 만들 테니까 진흙 100개 가져와 그래서 100개를 동시에 세운 다음에 야 저기 머리 만들 테니까 진흙 동그랗게 가져와 그래서 동그랗게 가져와서 머리 세우셨어요 그리고 콤베어 벨트 돌려! 그래서 콤베어 벨트 돌리면서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눈을 찍으시면서 와 근데 갑자기 물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어머! 그래서 어머! 하나님이 물을 넘어주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눈이 찢어졌네 그래서 가브리엘이 물어봤겠죠 하나님 어떻게 눈이 찢어졌는데 다시 만드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겠다 나이 됐어 그냥 귀찮아? 그냥 보내! 그게 여러분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믿으시겠냐고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계획하셨대요 남성, 여성, 내 키, 내 외모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좋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좋다 아, 굿 그러면 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저는 아들이 세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들이 자면요 제가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제 아들 방에 가요 그러면은요 속상해요 남자면 입술도 좀 크고 두껍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입이 작아요 좀 이렇게 입이 좀 작고 입술도 좀 가늘고 좀 그렇다고 제가 입술이 근데 얘네 세 명이요 아들 세 명이 꼭 저 닮았어요 꼭! 자고 있는 거 보면요 지금 입술 좀 크고 남자답게 지금 입술도 막 두껍고 이렇게 두부 썰듯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얘네 세 명이 똑같이 아닌데 막 속상해 속상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애들 볼 때마다 항상 웃어요 참! 왠 줄 아세요? 제가요 설교할 때 이걸 잘하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걸 잘하나 봐요 저희 집 가정예배들이면 제 세 아들이 항상 자기가 설교하게 돼 내가 설교 내가 설교 내가 설교 그럼 네가 설교해 그러면 애들이요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세요? 사교가 뽕람에 올라갔습니다 연아가 갔어요 꼭! 꼭 저같이 꼭 저같이 이렇게 내가 그거 보면서 항상 웃어요 왜요? 그 모습이 세계 최고니까요 그게 제스처 중에서는 최고니까요 입술은 작아야 되니까요 아니요 제가 왜 제 아들 보면서 웃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달 맛을 하나님이 우리 왜 기뻐하실까요? 언제 기뻐하실까요?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하시겠지요? 오우 착각하지 마십시오 외모 잘 가꾸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실 때 언제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형상을 발견할 때 성령님이랑 성사 밀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어머 하나님 예수님 이리로 와보세요 쟤 보세요 쟤 보니까 꼭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 이 땅에 사셨을 때 그 모습이랑 똑같아요 아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우 쟤 입술이 작은데도 괜찮아요? 그럼요 그런 건 상관없는 거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건 돈이 아닌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좋은 대학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서 공부 좀 잘하신 분 있으시죠? 좋은 대학 지금 다니신 분 계시죠?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 나누고 우리 마칠까요? 제가 벌써 한 시간 됐는데 제가 한 시간만 하겠다고 막상 말씀드렸어요 에이 아니 지금 한 시간이 됐거든요 그러면 5분만 더 여러분 우리 여기 한 말씀만 더 해주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여러분 제가 이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저는 강의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강의를 다니다 보면요 정말 다양한 직업의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정말 다양한 직업이에요 제가 근데 한 번은 강의를 갔는데 강의 강의 일주일 전에 갑자기 바둑 아세요? 바둑의 필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바둑에 대한 책 4, 5권을 통째로 읽었어요 바둑의 전설 바둑과 인생 오 막 바둑의 전략 오 제가 읽는데요 3, 400페이지 4, 5권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내가 이걸 왜 몰랐나 야 내가 이렇게 재미있는 걸 내가 왜 몰랐고 아이고 너무 재밌다 그래서 막 일주일에 다 읽고 강의를 갔는데 제가 강의 가서 실수했어요 제가 바둑 공부한 지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알카게밖에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일주일 되는데 제가 거기 가서 강의하다며 이렇게 했다고 해요 교회 강의였는데 여러분 바둑을 아세요? 바둑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짓말은 안 했다고 해요 하나도 제가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을 고대로 옮겼는데 오 뭐 제가 거짓말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강사 숙소로 오는데 갑자기 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 오시더니 강사님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 자리에 계셨냐면요 바둑 구단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어우 강사님 바둑 좋아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제가 아닙니다 제가 배운 지 일주일 됐습니다 제가 정말 바둑 못듭니다 알카게밖에 못합니다 에이 겸손하셔라 그 정도 바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논하실 정도면 아마 한 1, 2단? 아마 1, 2단이요 아마 1, 2단은 되시겠는데요 아니요 집사님 제가 정말 바둑 둔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요 정말 못듭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강사 숙소로 들어왔다고요 그냥 10분쯤 됐을까? 갑자기 문 열고 딱 나갔더니요 그 바둑 구단 집사님이 바둑판을 가지고 저랑 하셨어요 에휴 강사님 겸손하셔라 저랑 바둑판 두세요 제가 뭐 강사님 대접해드릴 건 없고 저랑 바둑 한 판만 두세요 집사님 제가 정직히 말씀드리지만 저 바둑 못듭니다 딱 일주일 됐고 제가 알카게밖에 못합니다 에휴 겸손하셔라 이미 판이 깔렸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흰돈을 잡으래요 아세요? 그분이 흰돈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저보고 흰돈을 잡으래요 그리고 본인이 검은 돌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또 저보고 먼저 두려요 에휴 강사님 빨리 먼저 두세요 집사님 제가 정말 바둑을 못듭니다 에휴 겸손하셔라 이미 판이 깔려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바둑 프로그램은 꽤 봤거든요 에란 모르게 돌을 딱 잡았다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끝 모퉁이에다 돌을 탁 뒀다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야 돼요 그 청아한 소리 탁 그랬더니 그 부단 집사님이 이쪽 반대편에 탁 그래서 제가 또 흰돈을 잡아서 이쪽 모퉁이에 탁 그래서 그분이 이쪽 모퉁이에 탁 저는 거기까지밖에 모른다고요 문자 그대로 거기까지밖에 모른다 문자 그대로 저기 계속 바둑들만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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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분을 그렇게 했는데 집사님이 아휴 강사님 빨리 드세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아 빨리 빨리 드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아 빨리 드세요 예! 나도 모르게 돌을 뗐다고요 근데 제가 진짜로 지금도 어디에 뒀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바둑도 못돌 때에 뒀거든요 대부분 에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아무리 하나도 거기서 가운데 지금도 가운데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운데쯤에다 돌을 딱 두는 순간 갑자기 그 바둑구단 집사님이요 제 앞에서 근데 이게 기분이 꽤 좋았어요 여러분 바둑구단이랑 둬봤어요? 안 뒀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바둑구단이 제 앞에서 수고 안 익혀지나 보지? 아 참 왜 수고 안 익혀지나 보지? 수고 안 익혀지나 보지? 이거 실화해요? 멀찍하면서 두셨어요 오케이 저는 아무데나 둔데 어때요 아무데나 잡아서 돌을 딱 두는 순간 그 짓 사람이 더 머리도 치시면서 이게 좀 더 오래 생각하셨어요 그러더니 기분 좋았어요? 제가 둔 거 바로 옆에다 뒀어요 내수만에 바둑 아세요? 처음에는요 포석을 둔다고 해요 그래서 전략을 짜는 거지 바로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요 바로 붙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바둑 구단이 내수만에 저한테 위험을 느끼셨나 봐요 제가 둔 거 바로 옆에다 두셨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무데나 두는 순간 그 구단 짓사님 웃음이 터졌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그 웃음이 기분 자전히 확 상한다고 해야 돼요 그 웃고 바둑 5분 만에 끝났어요 정말 그 웃으시고요 제가 두는 족족 잡혔어요 두는 족족 그래서 나중에 다 치운 다음에 7개인가 8개인가 놓고서 저랑 알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짓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 아 근데 왜 웃으셨어요? 어 이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제가 옆까지 한 거예요 그 구단 짓사님이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간사님 바둑 구단은 아무런 바둑 안 둡니다 에이 집사님 제가 알죠 제가 신뢰될까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바둑 구단이 다른 사람이랑 바둑 둘 때는 16점을 미리 깔게 한대요 심지어는요 32점을 깔게 한대요 여러분 32개를 깔면 그건 반이에요 근데 아세요? 그래도 바둑 구단이 이긴대요 직접 들었어요 32점을 깔아도 바둑 구단이 이깁니다 왜인 줄 아세요? 왜요 집사님? 바둑 구단은 열수 앞이 보인대요 이 사람이 정석대로만 두면 아마 한 1, 2단이야 아마 한 3, 4단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 두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둔다 그걸 열수 앞이 보인대요 그래서 지워져주는 척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먹는대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의 수를 공격하잖아요 바둑알을 먹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10가지 경우의 수가 순식간에 머리에 떠오르면 돼요 그래서 구단 집사님이 저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사님 그래서 사람들이 바둑 구단을 아마도 신선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그게 내가 안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웃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사님 저는 완전 생처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집 두고 내 집 두고 그냥 그렇게 장난삼아 두려고 했는데 간사님이 여기다 둬서 제가 여기다 뒀습니다 간사님이 여기다 둬서 제가 여기다 뒀습니다 간사님이 세 번째 두신 수가 단만한 수입니다 그걸 내가 알았어야죠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어? 초반에는 여기다 안 두는데 이건 아마 한 1, 2단 정도는 돼야지 되고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공격이 안 들어오고 처음엔 포석을 두는데 함부로 무식한 사람은 알지 않나? 사람이 어? 어? 설마 이걸 모를 일 없고? 야 그러면 이거는 야 강사님 굉장히 어? 좀 나이스하고 겸손하고 좀 내성적인 줄 알았더니 어 굉장히 공격적이시구만 그리고 아마 한 1, 2단 정도는 되겠구만 그래서 수정하셨대요 아 초보가 아니구나 그래? 이걸 알아? 이수를 알아? 좋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멀지 두신 거래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두는 순간 그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얘건 나도 처음 본다 내가 바둑구다로 수십만 번 내가 대공을 도봤지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둔 건 죽음이지 죽음 아무도 이렇게 두진 않지 아무리 바보라도 이렇게 두진 않지 야 근데 간사님이 왜 이렇게 두셨을까? 어? 내가 모르는 수가 있나? 근데 그때 제가 예배 강의를 갔었고 제 바로 전주의 강의가 예수전단에 누가 오셨었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강의하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아 간사님은 음성 듣고 하시나 보다 야 음성 듣고 하신다 이건 내가 모르는 수였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수가 있으니까 내가 배워야지 구단이면 뭐 다 알아? 그래서 본인 머리를 치신 거래요 아이고 배워라 배워 간사님에게는 배워라 성령의 인동을 받는 사람의 그 수를 배워라 그래서 제가 둔 거 바로 옆에 두셨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두는 순간 그 집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아 막 두는구나 아 이거 막 두는구나 그러면 막 두면 내가 막 둬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두 눈 족족 잡혔어요 두 눈 족족 어? 제가 그래서 그때 정말 깨달은 게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도 몇 수가 있는지 아세요? 열 수가 있어요 열 수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똑똑한 사람은 열 수가 있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열 가지 방법이 순식간에 떠오른대요 우리 하나님에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을 줄 여러분 꿈에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었거든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지 꿈에도 모르실 거예요 10편 139편 17절 보시겠어요? 10편 139편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0편 139편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혹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앞에 아멘하실 수 있는 분 계시겠어요? 내 하나님에겐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수는 10개 20개 정도가 아니라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 이 말씀이 아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하나님에게는 수가 있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수가 있으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실 거라면 앞으로 다시는 이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다 끝났다 이제 길 없다 이제 끝이다 그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길 없다 이제 끝났다 이제 방법 없다 라는 것에 부딪히거나 말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살이라고 저 오늘 여러분 처음 뵀어요 그래도 오늘 힘들게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하려고 왔겠냐고요 그냥 재밌는 말 해드리려고 왔겠냐고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다 봐주세요 저 뭐 못생겼어도 한 번 봐주세요 그리고 저랑 오늘 약속해 주세요 뽕 약속해 주세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나랑 약속해 달라고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엉덩을 막나요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사방이 우겨섬 당하는 걸 경험하더라고요 다 까들어 이게 길 없다 이제 어떻게 하나 나 이제 망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더라고요 예수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여러분 그때 죽으면 안 된다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그래 내 길은 끝났어 내 수는 끝났어 내 방법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길은 있어 내 주 여호와 예수는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 죽을 힘으로 타락이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 이 수 보여주세요 내 수는 이제 다 끝났어요 내 방법은 내 길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거 보여주세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내 힘으로만 사시겠습니까 내 지식으로만 살겠습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째째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로로 됐어요 430년 동안 했던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해방시켜주세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430년 만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출애국 패는 그날 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후후 근데 웬걸요 앞에 홍해예요 건너지 못할 홍해예요 이게 뭐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거 뭐야 왜 우리를 내보냈어 왜 아 야 가난 그 애국당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그랬냐 여기서 수장시키면 땅도 안 들어지니까 뭐 이따 하나님이 다 있어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길 없네 방법 없네 다 끝났네 그래서 뒤돌아가려고 왔더니 뒤에서 누가 왔죠 애국군대가 칼과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왔어요 다 죽여버릴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애국군대가 덮쳐요 뒤는요 앞에는 홍해예요 여러분 그때 이런 말할 수 있어요 다 끝났다 이제 길 없다 이제 방법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길 없다 방법 없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잡으셨어요 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미쳤어요 홍해 앞으로 어머 어머 홍해 하나님 홍해 여기 홍해 홍해 하나님 계속 홍해 앞으로 어머 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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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속 홍해 앞으로 어머 홍해 홍해 앞으로 바짝 미쳤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넌 왜 여기서 길 없다 그래 넌 여기서 방법 없다 그러냐 잘 봐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된 물 봐봐 그 사람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확 끈해요 물을 확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가 그게 하나님 길이었어요 하나님 수였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어느 대학교 나오면 이수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수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의 권력이 힘이 얼마나 많으면 이수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 없는 거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어요 이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수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우리 여호하시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덕 만날 때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올라갑시다 이제는 돌아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는 세상 원망 안 합니다 내가 다시는 부모 저주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언덕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 환란 내가 이겨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암기했던 그 말씀 믿음이 이제 드디어 내 손에 증명된 믿음으로 주어져 있고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 믿음을 뿌리째 뽑으려고 흔들듯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견고하고 확신과 확정된 믿음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이것이 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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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